아무 맛을 챌린지! 완전 투명하게 시청자 투표를 한 다음에 초대박 상품을 드리겠습니다! 영광의 탑 10! 무려 5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. 먼저 박수! 그럼 영광의 탑 10!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! 아빠 맛을 보여줄까? 가락 있어요? 워낙 가락 있지. 열어봐. 오 여기 있다. 여러분 제가 집에서 쉽게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젓가락 맛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. 정우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인거야? 별! 별? 오늘은 하트를 할게. 특별히 아빠가 정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게. 하트를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은행의 하트를 제가 하나를 그려놓고 몇기 carboh available folys 하나가 세 개로 바뀌었어요. 이럴 수가! 오늘도 정워서 Will nine 하나 종을 손바닥에 먹었어?